안녕하세요 딸샛엄빠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샛아빠입니다 시원한 바다 내양과 푸른 여수 앞바다를 한가득 품은 여수 돌산 해오름 펜션 해오름 펜션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는 걸그룹 미스웨이의 멤버 수지의 친가에서 운영하는 아삭아삭 겸칠맛나는 돌산 갓김치 매장도 있습니다 해오름 펜션 뒷마당에서 즐기는 펑펑 신나는 불꽃놀이와 입안에서 살살 녹는 숯불 바비큐 소중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멋진 오션뷰를 품은 아름다운 여수 돌산의 해오름 펜션에서 예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구독해줘 구독해줘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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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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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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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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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